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백신 확보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좀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신 확보 전쟁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 확보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상황 판단에 상당한 오판이 있었다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세 가지 오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의 중요성을 서울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정부 당국자들도 확진자가 적어서 백신 의존도를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그런 실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K-방역 성과를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강조했고 또 K-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백신 조기 확보 실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경험을 갖고 있는 백신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보다도 백신 개발 기술이 더 좋은 미국 등이 개발한 백신을 조기에 구매하자는 그런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현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또 우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절박하게 또 서둘러서 움직이는 것 동안 한국이 느슨하게 대응했던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백신 확보 상황입니다. 백신 확보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크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다 5종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사,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니카 등 5종류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영국 백신이고 나머지 4종은 모두 다 미국 백신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최근 유럽에서 터진 바로 영국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사태입니다.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인 우리 국민 800년 만 명에 대한 접종 계획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또 다른 나쁜 소식은 미국에서 시작된 얀센 발 혈전 사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국민 3천만 명이 이상 정도가 3분기에 맞을 백신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얀센 혈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얀센의 접종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도입이 이미 확정된 1809만 회분 이외에 2분기 안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물량을 추가로 들여와서 계속해서 접종을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물량은 모더나 400만 회분, 노바백스 4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 얀센의 경우는 1회 접종으로 충분합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총 115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70만 명입니다. 67%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혈전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 67%의 계획이 펑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이후에 혈전 생성 때문에 점점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일반 성인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4분기 대상자는 3,325만 명입니다. 당장 3분기 접종을 위해서 확정된 백신은 노바백스 천만 명분, 그러니까 천만 명분이 2회니까 2천만 회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아직 식품의약품 안정체 품목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바백스 천만 명분 외에 현재 계약분으로 남아있는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1,143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 화이자 1,900만 회분, 모더나 4천만 회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은 실시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맞고 성능이 확신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화이자와 모더나 뿐입니다. 문제는 모더나의 경우는 당초 5월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더나는 4월 13일 2억 회분만큼의 물량을 7월까지 미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선구매 계약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없는 실정입니다. 화이자의 경우도 자국 우선 배정 원칙이기 때문에 모더나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성능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 화이자와 모더나 확보에 정부 당국자들의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 발생이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전성이 일찍부터 검증된 화이자와 모더나를 조기에 충분히 구매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비판의 또 논쟁이 대상이 될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 당국자들이 조금 상황을 오판했더라도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이나 분노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 당국자들의 책무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사전에 좀 미리 확보했더라면 훨씬 더 조기에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모든 것을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쉬운 부분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